발러스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발러스게이트 이어서 가죠. 되게 오랜만이네요. 저번에 드래곤한테 빅련먹고 한 번 빠꼬 했던 것 같은데 자, 뭐 레벨업 될 만한 해 있니? 어떤 만네비지? 아, 이거 얘가 만네비니까 레벨을 맞추기 좀 애매하고 멤버를 하나 늘릴까? 법사 법사 성직자 전사 전사인데 하... 멤버들은 소환할 때 일단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빡세 빡세긴 하다 가자 아바지갈의 둥지 빠르게 소환해줍니다 빠르게 소환해줍니다 아바지갈의 둥지 여기가 뭐 똑같은 거 아니야 하... 아... 나 키자마자 쟤 드래곤이랑 싸워야 돼 쟤 많이 쎈는데 아... 분명 이거 해본 사람들은 한마리도 깰 것 같은데?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좋아 넌 나중에 소환하고 나 그럴 때 소환해 뭐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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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밀어낸거냐? 일단 밀어낸거냐? 일단 밀어낸거냐? 위험해 위험해 야 꼈어 둘이 꼈어 둘이 꼈어 둘이 꼈어 둘이 꼈어 둘이 꼈어 둘이 꼈어 그렇지 하나 둘 아 없네 없다 없다 야 없다 없다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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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유성 떨궈 딜 들어가긴 할 거 아니야 아무리 강해도 죽겠는데 저러다? 어 시끄러워 내가 기다려야 해 너는 뭘 해야 할까? 어? 잘 도망간다 쟤? 어떻게 해야 해 더 도망간다 좀 더 도망간다 네 시간에 대한 걸쳐 해골 몸빵 해줘 너 뒤로 빠져 기다려 정령의 정령은? 먹어 아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터졌어요 터졌어 에 천사 천사 도움 천사 도움 천사 도움 뭐하니 천사야 맞습니다 야 에너지 칼날이 문제가 아니 지금 정정 소환하고 언제 죽었냐 얘는 왜 죽었냐 자 일단은 뭐냐 소생 시켜 소생 시켜 어 이거 야야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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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이제 갖고 일단은 이거라도 해 어 야야야 왜 그따로 소환되니 너도 너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소환하고 소환해 일단 소환하고 72 남았잖아 쟤 완치 시켜 일단 유지를 해야되니까 먼저 그런데 가니점 뭔데 워크라이 파워 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껴어 껴어 야 나 껴어 야 껴다고 뭐 게임이 이러냐 진짜 어? 말이 되냐? 끼는게 말이 되냐? 말이 안되잖아 낄 수가 없잖아 얘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끼면 어떡하냐 말이 되냐 이게? 개똥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끼는게 뭐 공격의 일부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뭐야 들어가 버그가 공격이 일부인거야? 버그가 공격이 일부인거야? 그 정도 버그는 해줘야지 공격이 일부인거야? 그 정도 버그는 해줘야지 공격이 일부인거야? 극혐이네 수관이 나니깐 기다려야 해 원하는지? 내가 이 게임의 세부상을 모르니까 드래곤의 약점이 뭔지 모르겠어 쓰기 제일 커 하하하 퐈...너는...야 가죽 쓰고 그래도 Secret 이 쪽은 불가능합니다. 눈을 맞추고, 나는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면 어차피 밀려버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에너지 컬러 써야지. 이제 넣어야 되니까 뭐, 저 어디 끌려가냐? 뭐하니? 기다려주세요. 이 쪽은 불가능합니다. 보여줘요. 왜, 저 왜 이렇게 해? 이 쪽은 불가능합니다. 이 쪽은 불가능합니다. 너 또 왔어. 왜 이렇게 애매하게 왔어? 다 내려와. 야, 뭐하냐? 내려오라고. 저 새끼 왜 이렇게 나댔냐? 빨리 던져, 에너지 컬러. 와봐, 얘들아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왜 이렇게 나댜? 그런 성격 아니었잖아. 빨리 와 빨리 와. 어떻게 된거냐? 왜 죽은거냐? 제가 죽을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내 영양의 도전에서 천사가 살아있으니까. 헤도 즉사하잖아. 자고를 안와서 붙자고. 이 브릿지를 일단 소환해 이 브릿지가 그나마 버티다 그나마 에누이 차있지 에누이 차있지 에누이 칼라 데이치 아 불에서 여기서 맞으면 그치 버틸 만했어 버틸 만했어 버틸 만했어 전장을 앞으로 땡겨야겠다 당연히. 음. 다 됐어? 에누이, 제 제한에 소환하고 생각해 소환하고, 소환을 베이스로 삼고 유지를 하자 아무것도 준비해 네, 이제 시작해 제 정책을 좀 해주세요 사라 박스는 준비해 잠시만요. 해볼게. 제 기술은 당신의 기술에 들어갑니다. 미쳤냐고 미쳤냐고 야야야 다 돌아와 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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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와 다 돌아와 다 돌아오고 씨 진영자 진영자 야 뭐야 왜 죽었어 쟨 어이 쟨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사라지니까 야 거의 뭐 씨 그럼 울트라드 저글링이야 그냥 사라지니까 저글링보다 더 잘 죽어 한방에 주고 그냥 저글링은 두대라도 버티지 씨 소생이나 해 뭐하는 거야 저게 제일 천사 왜 저렇게 나드냐 오늘 뭐하냐 너 가만히 안있냐 병원 침대 없냐 너는 완치 한번 해줘 진영자 생검해지고 도와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S.T.K. S.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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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야 이게? 그냥 버그 덩어리 아니냐? 게임이 아니라? 어딨는데? 아니 어딨는데? 이거 이게 이게...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누군 거야?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버그를 시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너도 소환해야겠지? 꼬라지를 보니까 에서 보내고 아 너무 순식간에 녹아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 저거 아 이제 고르곤 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고르곤 하라 고르곤 와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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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븐는 고르곤이던 씨 죽었니? 야 되게 잘 던진다 야 너무 안 죽는 거 아니냐? 뭐지? 뭐지? 당연히 너 뭐 어떻게... 뭐 찌꺼기로 변했는데 어떻게 하죠? 무슨... 똥똥어리로 변했는데? 소환이나 하고 너 일로와서 일로와 씨... 일단 얘한테 걸고 저는 이게 있으니까 어어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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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없어 개쓰릴 게임 진짜 이씨 버그 안 걸렸으면 살았는데, 아... 너무 쓰레기 게임이니까 내가 어이가 없네 아니, 게임을 하면 버그가 절반 이상이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뭐지? 절반 이상이 버그야? 야, 빨리 소환해봐 말이 되냐, 저게? 어? 아, 지금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일이냐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너의 권리에 들어갈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무것도 준비되네 뭐? 하하하하 사라 박스 준비되네 자말로 나왔네. 불의 왕자인 것 치고는 약간 위험이 없다 야. 우짜냐? 너는 에너지 컬러를 하고. 붙어 있어 그냥. 어. 떨어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 일단 불에 쓰는 피했으니까. 소환을 좀 더 해봐. 주웠고 물량 먹어. 야. 가지마. 어떻게 이렇게 메간이 없이 그냥 터져버리냐? 뭔 마법이냐 저거. 때리고 일로 와봐. 너 일로와 일로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소환소 보내. 소환소 보내. 소환소 보내. 보내고 에너지 컬러를 쓴 거야? 너도 써 그럼. 넌 힐이나 해. 그렇지. 힐하고 붙고. 죽었냐? 돌아와. 돌아와. 망했다. 망했다. 아니야. 말, 말이 되냐? 한 방에 4명 죽었어. 옆에 와서 한 번 쐈는데. 툭 건드렸는데. 내가 말해. 내가 말한다면. 다행히 한 번 쐈는데. 내가 말한다면. 그렇지 않고서 이 딜은 설명이 안되지 아이템을 활용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꿀을 이번엔 좀 빨랐다 바턴 터치용으로 내놔? 해골 두 마리 잠깐만 버텨주면 돼 6초 한 라운드만 버텨주면 돼 걸렸냐? 뭐 걸렸네 쟤 0시 이상 걸렸네 와아 딜 받고 시작하는 거야? 어썸하다 야 상상도 못했다 야 해골 살았어 일단 야야야 왜 못 때리니 그래 야야야 왜 못 때리니 그래 너도 쏘고 이따 일단 가 그래 그래 죽기 시작했지 해골도 죽었고 지금 니가 있냐 야야 와이븐 소환하고 자고 나 자고 일어나자마자 지금 쟤랑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왜 이러고 있지라 지금 저 무찌르기 맞았어 대신 제안 있을 거 아냐 맞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게? 그 시간은 당신이 당신의 친구야 내가 당신의 친구야 아 아 흠 스루 수술 지도 촬영 후 전원에 나 땡 찾아냔 저 야 고루건 어디 갔니? 죽었니? 고루건이 아니잖아 고루건 소환한거 맞어? 응? 소환은 된 거 같은데 반응이 없냐? 넘어졌어? 언제 넘어졌어? 왜 넘어졌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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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로와봐, 일로와봐 온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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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찍고 온다 니가 가 내 부성 찍어, 내 부성 쓰고 미리 써 놔 이걸로 이걸로 오는 거야 설마? 아니지 원거리 염구야 뭐야 저거 지금 없지 저를 바꾸고 소환해, 소환해, 소환해 좋아해, 혓 bab 왠지 이건 좀 세row 순간도 Hawking acă assumes 너무 숲개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병원 침대 세워, 이게 난 것 같다 야 소환하고 이프리트 소환해 이프리트 아직 많이 남았어 소환할 거 새골 소환하고 안정성 안정성을 안정성을 때려 가서 때려 뭐하니 맞으면 간다 맞으면 간다 혹간다 약이나 처먹 어찌 꺼리하지 말고 약이나 처먹으라고 어이가 없네 야 걸고 돌아와 너는 침대 세워 소환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뭔지 소환 소환자한테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신없이 곧 어어어어어어 사르벅스 빈 원수 함유시켜서 싸우라 그래 완치시켜줘 완치가 많아서 다행이야 야 완치가 안 됐어 밀려서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죽일거 같은데 죽일거 같은데 근데 내가 먼저 죽을거 같은데 어떡하지 되냐 소환 안하고 뭐하니 떨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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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고 가 그렇지 하아 호우 호우 뭐야 뭐야 저거 왜 저기 써 죽어요 정독꽃 덤베 이씨 무슨 정령이 나와 꺼져 아 아 아 그만 나와 지지기 싫으면 나 넌 다 넌 매일 방어도랑 생명력 올라가? 뭔데 낄 사람 없니? 몽크 바퀴 못내네? 들어가 아무거나 들어가 아 됐어 여기서 그럼 됐다 전투 도중이라고? 왜? 됐고 가자 정체 얼마 줬냐 근데 6만 발로스켓으로 뭐라고 할까 아 6만 제가 6만이라고? 사상 최강인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 시작하고 30분 동안 쟤만 잡은 거야? 어이가 없어요 나갈 거지 롱 조차 와봐 조차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어 조차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어 조차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어 가라 전서들 잘했어 가자 보안으로 안쓰네 그래 조차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어 조차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어 조차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어 샘씨 너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소환하자 보여줘 조차 오지도 못해 조차 오지도 못해 조차 오지도 못해 네 네 네 네 네 정상적인 강함인데 왜 이렇게 센 거냐고 이씨 아 너무 힘들었어 아 아 함정 여실 수 있는 분 다른 길을 찾아야 돼 알았어 자 야 완치 한번 시켜줄거지 좀 가자 가자 여기서 잠겼어? 여기서 잠겼어? 여기서 잠겼어? 여기서 잠겼어 고맙습니다 아주 잘 고맙습니다 다른 길 찾으라고? 다른 길이 있는 거야? 이거야? 이거야? 내가 가장 사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제 생각에 있는지 하지만 그건 오랫동안 어쩌라고 이거니? 수중선을 발견했어 수중선을 발견했어 가자 아 잠깐만요 아 드라코르는 에바였어 시작하자마자 걔는 낄떼 껴어어야지 다시 도와주세요 그냥 이프리튼 소원해 봐 이프리튼 썩어난게 많으니까 나와봐 야 너무 아프다 야 너무 아프다 야 야 빨리 좀 쏴봐 그렇지 아 힘들게 하네 사람 힘들게 하네 입구야 뭐야 여기 아 이건 좀 아니죠 주문해서 회복시키는 거 힘드네 야 진짜 세긴 더럽게 세다 양손건보다 훨씬 세네 가자 리프리드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뭐 뭐니 얘네 뼈 악마? 막대 묵은 이름은 뭐냐 소원소가 안 왔어 안 통해 안 통해 야 안 통하는 거 오바잖아 뭐하는 동네 여기는 저택으로 들어와 버렸네 저런데 함정을 났단 말이야 어 야 다 모여봐 일단 야 나 그냥 불러오기로 갈래 아이씨 귀찮게 하네 야 가서 문 따 버려 이거 이런 걸 왜 넣어놓은 거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가 뭔데요 아니 여기가 뭔데요 아니 여기가 뭔데요 아니 진짜 길이 여기밖에 없잖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니? 호흡이 물약 플러스가 필요해?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없었잖아 여기 안에 없었잖아 나 나와봐 주인공만 와봐 자 나가봐 주인공만 와봐 넌 안 통하잖아 야 갖고 있는 건가? 호흡에 물약 플러스크 씨 검새끼 같은 거 없어? 아 옛날 게임이어도 그렇지 말이야 나 마지막에 막 버려서 아이템 없어진 거 같은데? 에이 좀 해 주세요 좀 해 주세요 상관없어 내가 고마워 여기있는 거 여기있게 여기있는 거 플라스크를 만들어 와야되는거야? 아 잠깐 뭐 어떻게 방법이 있을거 아냐 아 찾아보자 팔로스 스톱 호 호 플라스크 풀을 일단 친 다음에 나무 위키에 있을거 아냐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디에잇이 구장이지 아바지갈의 레얼 레어 드래곤으로 변신한다 호흡의 물약 플라스크로 호흡의 물약을 뜰 수 있다고? 플라스크 써 보자 플라스크 써 보자 아 그래? 와이번을 죽이면 호흡의 물약을 줬었어 어 그랬구나 어떻게 하라 그걸 물 들어가봐 다같이 오냐 아 그래 아 그래 아 빨리 가 됐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뭐하는거야 이거 자 이리로 오자 자 이리로 오자 아 아 아 아직 구장이잖아 잠깐만요 엄청 많이 남은거 같은데 목록만 봤는데 지 어 설명분반 600페이지 있는데 어떡하지 그 600줄 페이지가 아니라 뭐야 으음 아 이렇게 가는거야 위저스 슬레이온 또 이거 못가? 찰 웃기고 있네 이거 게임 이거 가운데 있는 물약 가라는 거 아냐 와 가운데 있는 물 아 정신 나가서는 어떡해 니가 가야지 제일 세니까 로프가 필요해? 잠깐만 로프 로프요? 개뜬고 없이 로프는 무슨 로프예요 잠깐만 로프와 산소 굽기 로프와 산소 굽기 로프를 안 주는데? 어 잠깐만 로프가 필요한데 로프가 없어 지금 뭔 소리야 이게 로프 가진 놈 없으세요? 로프 안 갖고 뭐 하셨어요? 물약 있으니까 들어가 봐 어... 에덴가 없죠? 그... 뱀들이? 머리나 멈춰 오늘 정수기 점검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로프는 어디서 나오니 로프는 로프가 왕쯤에 들어가 봐 여기 와 전소 하지 마세요. 잘 올라가세요. 돌아가야 되나? 혹시 여기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먼저 가는 건가? 혹시 여기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먼저 가는 건가? 오늘 하루는 다가야 할 pendrive 제가 도와줄 수 있겠지? 다행히 할 수 있겠지? 다행히 할 수 있겠지? 도와줄 수 있겠지? 내가 도와줄게. 루프 대신 훨씬 쓰면 안되냐? 그거 나 하면 손가락 베있냐? 하...C... 하...하...하...하...하... 루프는 달리 iel수 루프 어디임까? 농구의 대신하러 가야 És 너 바퀴리 더 수업을 갖겠지iss 여기를 앞에ier 동굴이 두 개야? 두 개였어? 아 두 개였어? 아 두 개였어 아 이렇게 서 있구나 죄송 너무 정신이 나가 있었나 봅니다 드래곤 때문에 어 들어갔냐 이미? 아 두 개밖에 안 보였어 두 개밖에 인식을 못했어 적들 있을 거 아냐 소환이나 하자 너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이상하네 에너지가 없을 정도 아닌데 한숨 때리고 갈 거니까 그냥 에너지 갈까 다 해버려 저희도 이거 해버려 그냥 가자 얘들아 운이 에너지 운이 적었더러 운이 적었던러 사라 박스탄 운이 적었던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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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이고 빨리빨리 넘겨봐 이제 이 정도 하면 스크롤이 더 좋은 것 같아 배우는 것보다 경험차트 필요 없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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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다골 쳐서 잡아 다골 쳐서 잡아 야 그냥 이거 다 운석으로 죽여버려 운석 던져 그냥 정확히 대기 이리와 이렇게 이렇게 어떤 마지막 이리와 지켜번이 내가 어떤 쵸 최 지켜번이 짠 어때? 잡았지? 뭐 있냐? 워메해 우리 천사 또 하드 캐리하고 있어? 처리해 다 갈 필요 없잖아 얘만 가 나 지친다 지쳐 너 보스 있니? 왜 저렇게 튼튼하니? 보여줘 좋아 다야? 좋아 가자 야 뭐 뭐 또 뭐 있어? 무슨 거 있을 거 아냐 바닥에 지? 너 언제 죽었니 이제? 그만 죽으면 안 될까? 좋아? 정말 짜증나는데? 너는 뭐 소생 부활 없니? 너무 잘 죽는다 야 너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냐? 마음이 세니까 그냥 놓아줄 수도 없고 말이야 어디서 너 같은 애가 주워와가지고 지금 고생을 다 시키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서 널 주워왔을까? 귀찮게 할까? 나를 귀찮게 할까? 나를 모르겠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언제 죽었어 레벨업 했네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나 이 말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나 이 말 잘 싸워 어우 야 깔끔하다 야 더 뿌려 너는 뭐 뿌릴 생각 없니? 안 뿌리기로 한 거야? 그렇지 잘했어 아 가세 가세 처리해 이제 음 앞에도 있었어? 처리해 처리해 너의 권력으로 이동하자 그렇지 잘했어 처리 할 만큼 했으니까 레벨업이나 하자 아 뭐 올랐어? 9레벨 하나 올랐어? 잘 올랐어? 에너지 컬러 있냐 너희도? 주문 추가가 있네 이건 뭐야? 2라운드 동안 연속 발사 이거 해 너도 이거 하자 헤헤헤헤 그리고 9레벨 주문 몇 개야 지금? 세 개? 기미남이랑 기미남 좋아 6레벨 주문 뭐 생긴 거 같은데 그럼 됐고 어 잠깐만 있으면 돼 이제 너무 많아서 많아서 곤란이야 어 이거 두 개나 있네 이거가 이제 받네 이걸 하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거는? 상도독이 있어야지 상놈의 게임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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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애초에 1,400밖에 안주는 쓰레기였구만 됐다 잤다 하자 기미남으로 마구 쏠 수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리 내려가 일단 아 이리로 가 먼저 보고 가자 죽여 가서 죽여 가서 뭐냐 이거 사람 있네?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냥 아버지 말에 머리 거식이니까 그 아버지 갈 관련된 애가 있겠지 뭐 여로써 이거 전혀 없음? 잘 독려할래? 고문하지마 도와줄까?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 할 말 있니? 어 입구 쓰러트렸어 저렇게 강하더라고 어 그걸 이제야 알려줄 줄 몰랐지 니가 니 입으로 그걸 해제할 수가 없어 코칠칠 돼서 지금 목소리가 완전 가버렸네 흐으 왜 너 혼자 보냈냐 응 응 죽었어? 응 잘가 힌도의 손 너가 죽을 로프와 손이구나 로프는 받은 거 같지가 않다 여기 있니? 니가 받았어? 왜? 골 떼지네 가자 뭐 나오지 않았냐 하드정 하드정소 배움 응 실패함 뭐 있니? 뭐 처분할 것 좀 줘봐라 언제 알고 있었냐 이거는 잘했어 가자 장하다 장하다 야 이리로 나왔네 아 이렇게구나 아 이리로 가면은 여긴 뭐야 그러면 딱 봐도 뭔가 있는 것 같죠? 로프랑은 관계없는 데 같지만 여긴 진행이랑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궁금하니까 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하니까 소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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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니?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뭐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진짜 아무것도 소환해라 소환해라 바로 손으로 소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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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닥에 고생하는 건 빗고나 이리와 소환해라 소환해라 너랑 싸우는게 내 그거냐? 너무 뜬금없는걸? 너랑 싸워서 얻을게 별로 없어 아이엇이니! 경험층이 상vat이였어 내가 우리에게 말해 더워 몰아지! 이 sum 내가 누가 마치 이거 너무 많이 해 이건 왜 대화가 되냐? 신기하네 소환이나 해 돌아다녀봐 젠장 아닌데? 야야야 미쳤네?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야? 가자 저거 찍고 저기 내려가자 드래곤 얼굴 한번 보고 이따가가 이따가가가 이따가가가 이따가가가가 이따가가 뭐하니 그걸 왜 쓰니 짜증나네 이제 막 막 사람 짜증나네 이제 게임하다가 이게 뭘까 정체가 감시자야 내려가 봐 여기서부터 좀 더 기다리라 기다리자 기다리자 도망가 당연히 아니 도망가 도망가 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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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광전사 도망가 이건 뭐임?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뭐 가긴 뭘 가 여기라고? 저희가 연결돼있던 데였어? 개 뜬금없네 진짜 자동으로 싸워주면 안되냐? 내가 다 일일이 컨트롤 해줘야돼? 연세번개 말고 그냥 화염구 던질까? 살아야겠다 야 써라 연세번개 나 위험하다 연세번개 연세번개 죽었네? 어떻게 도와줄까? 응 설마 뭐 은신한거 아니지? 이제 불안하다 이제 하도 많이 당해서 불안해 뭐냐 얘네? 골든핸들? 뭐냐 얘네? 하인이냐? 미쳤구만 널 주유감나는 것을 전부 털어가겠다 알았느냐 나 위험하자 주유감나는 것을 전부 털어내 다 일일이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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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그래서 석화해제 도르마를 준거구나 석화 풀라고? 누가 갖고 있니? 석화해제 누가 쓰고 있어 돌 피부잖아 나무껍질 석화해제 누구야 누가 갖고 있었던데 누가 갖고 있었던거 같은데 석화해제 서커헤즈가 없다고? 아이템으로 하지 뭐 그냥 좋아 얜 누구냐 그럼 어어 한꺼번에 풀렸네? 도둑이야 어 이런이야 어떻게 왔어 우연히 동굴을 찾아왔는데 저를 위해서 근데 저기에 눈알이 있었어 돌아가다 싸우고 올래? 적적하지 않냐? 당연히 다시 말해 가 사라졌어 대화 좀 하자 우리 대화 좀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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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못해 사라진 못해 사라진 못해 그냥 사라진 못해 기다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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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 어떻게 도와줄까 흠 유성 쓰면 되잖아 다행히 이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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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파하니? 독이냐? 거기서 튀어나와 다황스럽게 해석포션 많지 않나? 야 좀 먹여 항독으로 하는게 더 귀찮아 잠이나 자 그렇지 보내줘 반대쪽 되어있다 그랬지 이건 뭐야? 아니 헤엄치라고 말한적 없는데? 눌러본거야 눌러본거라고 이거 한번 써보자 어 써졌어 2라운드 동안 무한이라 그랬지 소환 먼저 해봐 아 소환은 안되니? 아 여러개 동시에 할 수 있구나 그건 아니고 별로 안좋다 이거 아 왜이렇게 느려졌냐? 왜이렇게 느려졌냐 소환이라도 해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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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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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영웅을 걸고 싸워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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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고워 전투 칼날 세긴 세네? 전투 칼날 세긴 세네 완전히 끊어져있다 레벨 상승 정보 숙름도 하나 세네 하나 힐링도 하나 싸울 때부터 쳐야되냐?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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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려하니까 눈알이 생겨있냐? 가자! 아니야 가지마 한숨 더 때려 때렸지? 가! 그럼 다 들어올 거 더 들어간 거 같다 뭐 또 있을 거 있나? 없지? 없네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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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어 못 들어가는 곳이 막혀있고 들어가서 나왔고 나왔고 어 이거만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주면 안될까? 뭐야 뭐야 대화 끊겼어 더 즐기기 원하면은 시작해보자 이랬어? 네 즐겨봐 그래 즐겨 즐겨 마구 즐겨 마구 마구 즐겨봐 뭐지? 뭐지? 내가 정신에 앉아있어 와 저 법사 임전태스네 죽은 거니? 아 아 아 아 이러지 말자 아 아 아 응, 그쵸? 응 응 나도 에이커했어, 그냥 5초 3초 모은거야? 그냥 사라졌어 다행히도 소환 가능한 녀석 있어, 다행이야 다행히도 아, 이렇게야? 살아나는 거지? 당연하게 안 살아내면 안 되지 그치? 저런 거 소환을 하냐, 뜬금없이 멤버에서 그냥 빠져버렸는데 살아날 거 아니야? 그치? 왜 이렇게 뭐 두 마리 죽이고 시작하는 거야 원래? 죽여 그냥 아, 또 사라졌어? 보여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음, 죽어 반전의 도르마리 이게 킥카드인가 본데 반전의 도르마리 이게 킥카드인가 본데 아, 수보 도래곤이 개구나 저건 어떤 골렘 페이지? 저건 어떤 골렘 페이지? 저건 어떤 골렘? 고생이 merc대로 Clear 그렇다 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가 возвращ 가보여 약 고생이 이 고생은 이 도르마 대 없어진 멤버 뭐야 없어지는게 맞는 일이야 그럼? 하..씨.. 하..씨.. 나가 하자 아 원래 이런거야? 뭐..뭐..잠깐 뭐한건데? 뭐..뭐..석화한거야? 아니지? 석화했는데 다 죽었던거야? 소별된거야 그냥 아예? 왜? 아 석화가 남아있었나보구나 내가 못봤을 뿐이지? 아 그랬으면 너 할말 없고 가자 아 그렇네 석화가 됐네 배같은 게임 아 그렇네 석화가 됐네 배같은 게임 석화 제밖에 안되잖아 아 기절하단 말라 맘대로 해라 아 어쩐지 뭐 이상하더라고 이게 제일 마지막이네 아 그래도 죽이자 가서 아 뭐.. 사라진건줄 알았지 내가 모르는 마법같은걸로 맵이 시꺼만한데 시꺼만하게 나오니까 야맹찍은 나는 버틸수가 없어 네? 네? 내가 준비를 할거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거야? 내가 도와줄게 넌 아이템으로 봐 아냐아냐 너도 소환해 아 유성 써 유성 쓰고 너도 썸나 유성 살아야 나 화이트 유성통하네 근데 주인공이 석화 franchise 주인공 석화되면 즉사 아냐? 게임 그냥 끝나는거야? 개어우이 없네 아핳 아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겼어? 좋다 유성우 강하다 놀라게 막 자, 너희 다 갔고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아 그거지? 금제 뭐 푸는 거? 하.. 가자 너무 지친다 너무 지쳐 진짜 너.. 너무 힘들다 진짜 가자 할 말 있냐? 그 시간에 도착해 집에 가라 왜 있는거냐 여기에 도움도 안 되는데 쟤 왜.. 왜 여기서 또 왜 저래 지금 아.. 다 일로 와봐 아.. 다 일로 와봐 좋겠다 좋겠어 좋겠어 escort 좋겠다 볼도 쏟고 안될 흐흐흐흐흐 흐흐흐 야야야야야야 야 저 독딜 멈춰서 들어가는 구나? 야 잠깐만 어어 씨 험이야 드래곤 구해줄게 아 무조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 아 아 아 아 도전을 통해! 도전을 통해! 이 악략을 통해! 너는 악략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사랑해! 그래서 내가 우리의 의심을 존경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악략을 전해 주시기 전에 이 악략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까지 달성해! 몽글라의 하프리스의 위에서의 영광을 지키고 있는 결계석을 뭐 어쩌저쩌고 해서 뭐 다 가서 죽이면 된다. 오케이. 가자. 뭐냐 쟤 왜 저러냐. 야. 하여튼 뭐 또 줄 거 없냐? 지팡이 같은 거 없냐 로브? 야 어디 가냐? 여기 살기로 했어 그냥? 가라. 놓아주겠다. 드래곤 왜 이렇게 멍청하냐? 전투력은 센데. 힘쎈 바보야. 가자. 나바지깔인지 나바지깔인지 죽었어 너는. 드래곤 하.. 드래곤 개 입구에 입구에서 싸웠던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났어. 이 내부 다 두는 거. 다 돌지 않았나 보다. 독고를 보니까. 아무도 없기를 제발. 네. 그럼 그만해. 기다려. 깜짝이야 놀랐잖아. 뭐냐 여긴. 들어가. 히. 여기서 나온다고? 개 어이없네. 야 뭐야? 온천 좋아하나봐. 온천만 잔뜩 있어. 수고하자. 이때까지 이거 붙여넣어. 알겠어? 원한. 자, 이 책에 있으라고. 잡아라 빨리. 그래. 육천이나 주냐? 많이 준다 야. 망했다. 진짜 짜증나 너무 짜증나 이 게임 그런 배송이 되었다고 하네 제가 좀 더 버리게 됐다고 하네 좀 버려야 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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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우 자식나 됐어 들어가 하아 상롬의 거 물 몇 개니? 들어가봐 근데 또 입구로 가는 거 아니야? 하... 난 거기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가자 잠깐만, 여기! 아니야, 새로운데 착각했네 자, 호프 걸어 잠시 기다려 잠시 기다려 잠시 기다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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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렉 뭐야 잠시 기다려 잠시 기다려 미안해 이거 좀 더 필요해 그래, 알겠어 어떻게 들어가려고 입고 담아놨는데, 그렇지.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힘들어요. 여기가 죄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여기, 거기 맞잖아. 잠깐만. 맞네, 거기. 아, 아래쪽이 문이었구나. 아, 맞아, 맞아. 뚫렸지, 저래서. 아... 아... 뭐, 이상하더라고. 나는 새로 생긴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 연결해서 다시 또, 위로 처음부터 리셋했나 보다. 이런지 그랬지. 여기였구먼. 아, 왜냐면 여기가 좀 눈을 띄게 생겼잖아. 이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어디야? 아, 여기, 그냥 여기 맞나봐, 그냥. 어, 나 뭐 한걸냐, 어떻게 하지, 그러면? 걔 부질없는 짓 하고 있었네. 네. 경험치 먹었잖아. 경험치 한 18,000 먹었나? 어, 잘 먹었어. 맛있었어? 네. 그래서 너 경험치 안 먹으니까 좀 배분 좀 잘 해주자. 주인공아. 네가 안 먹는 만큼 얘네가 배분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리고 아, 가, 일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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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않아. 아, 나 분 같은 게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었지. 뭐냐? 도와줄א. 아, 나 분 같은 게 없었어. 아니, 그렇지. 내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네. 나 완전히 더 기다렸어. 아, 나 gain. 그들은 회복 마흡을 쓰니까 악마 소원 같은 거 하겠지 가자 유지력은 떨어지고 전투력이 좀 높고요 그런 거 아닐까? 너가 아버지가 있냐? 아, 너 죽었다 잡종 드래골이라며 어, 죽어서는 바로 걸어 별의상 맛을 보여줘 도망간다 도망간다 네? 네? 네! 내 마지크는 당신의 방향에 잡종 드래곤 오세요 드래곤을 변신할거지 너도 도망갈 준비하고요 2라운드니까 한 번 더 수도 있지 소원은 안 될 거 아냐? 이거나 써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다 딱히니까 뭐 2라운드 저거 한다고 해서 된 거 맞냐? 너무 밋밋해 얘네 뭐, 뭐 제한 없이 쓴다는 거 아니었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줌은 시전하는 건 똑같구나? 아 아 보호마업을 걸 수 있다고? 아, 이렇게? 음, 그래? 이게 다야? 이 풀에서 소환해 그럼 어딨니 얘? 죽었니? 여깄네 여깄네 아버지가 좀 때려봐 아 사라 박스탄이 준비됐습니다 사라 박스탄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는 아닐 거 아냐? 부활할 거 아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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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하지 뭐 야, 나가자 아, 이거 못 떠난다고? 싫어하세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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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냐? 너무 세잖아 아 아 왜 이러냐고 나한테 아 씨 짜증나 죽겠네 진짜 플래네타가 나중에 뽑아야겠네 애들 해 먹으려면 나가 대기해 쟤 죽일 때까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 쟤 죽일 때까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 돌면서 찌꺼기들 다 제거하고 아버지가 자칫 약하니까 아버지가 자칫 약하니까 전혀 세진 게 없어 저 아까 드래곤 잡을 때랑 비교해서 레벨을 1씩 오르긴 했는데 뭔 상관이야 뭐 저거 둘러 쓸모없어 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솔직히 소환 뭐 어쩌겠어 유성도 필요 없어 유성도 필요 없고 플래네타를 하나씩 넣어 아 넌 하나 있어 해상 하나 있어 막타용으로 이 정도가 난 것 같고 저건 문제네 폭풍은 필요 없어 폭풍 필요 없어 장룡소가 누래 어 좋아 여기 있다 여깄다 여깄다 잘 거 같은데 쟤 죽이고 생각해 그 전사냐? 아 전사구나 쟨 도망가자 야 나 레벨 뱄니? 천천히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대바수왕 칼날구채 진앤포퍼 집단 죽은 자 소생 불타는 죽음이 오우라 지금 뭐 줄 거 없어 준다고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우선은 말해 천천히 하면 이길 것 같아 내가 좀 소환해 소환하는거야 모든 시간을 소환에 할애해서 그렇지 플래네타를 나중에 하고 전 이리 오고 완치해줘 완치 전부 필요없어 완치 한번 해주고 보여줘 어 그렇게 싱겁게 갈 줄이야 자 뭐 준비도 하자 그럼 뭐? 그럼 당신의 권리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냥 써 좀 쓰게 돼 있잖아 써 어떻게 해? 저는 곧 배달할 수 있어 곧 배달하자 곧 배달할 수 있어 도와줄게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반겨준다 restoring든 кред OURS 내가 시각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냈어? 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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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자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아, 이겼다고? 어, 쎈데 은근히? 안 때리고 뭐하니? 야아, 안 죽었구나. 안 죽은 거 알겠는데, 너무 헬이잖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다키 찝었어? 야,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완전 아웃돼 있네, 쟤네. 쟤 뭐 투명아 쓰냐? 투명아 눈 쓰는 거야? 권숨이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어떻게 도와줄까? 그 후엔 안 될까? 이제 안 될까? 이거 안 될까? 더 확인할까? 수신이 잘 안 될까? 내가 풍부할까? 네, 제 잘못된 거 같아요. 야, 야! 벌써 누웠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일단, 일단, 일단 얘는 놓치고 고르건도 보내 그리고 야, 뭐하니? 야, 야! 어, 이상한 놈이네? 왜 원거리, 원거리인 주제에 근접을 떠서 죽냐? 근데, 바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바라고도 안 했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흠... 저는... 이것이 끝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죽을래요. 너의 마지막으로 죽을래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예, 앉으세요. 자, 기타는 잠이 더 잘 됐고 잠시 후, 아주 잘 됐고 네. 어...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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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린 것 같은데? 비교적. 비교적. 그만두어 있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쟤네 일어났고. 일어났냐? 일어났다. 모든 기능이 지금 일어났다. 정정선 두 번이니까 약간 더 버티겠지. 도와줘요. 도와줘요. 굴렀다. 도망가. 일어날 생각 혹시 있니? 싸워줄래 대신? 1번 1번 또 정신상 걸렸네 아 미쳤네 진짜.. 아 그만 흔들어 저런걸로 저런걸로 밸런스 맞춰려고그러지마. 흔들어가지고, 이씨.. 짜증나니까 아, 이상한 놈들이야. 이 게임 만들면은 캐릭터 다 흔들어서 밸런스 맞춰라고 그래 멈추려? 어, 아직 플라이털 살아있지! 플라이털 꼈구나? 아.. 미쳤네, 저거? 안풀렸네? 야! 집으로 가져와, 제어권! 망했다! 플라이털, 죽었냐? 고생해! 쟤도 그거야 야 야야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 죽으면 끝나 얘 죽으면 미쳤냐고 어 어 어 집 옆에서 누가 방해하는 기분이야 게임하는데 어 으 존나 노잼으로 만들었네 재밌게 좀 강하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화면 흔들고 기절 시키고 다야 아 서러 박스 이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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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빨리 차냐? 당황스럽게 올라가 전사야 전사 도와줘 올라가 보내고 여기까지는 써놔야겠지 그렇지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만 밀려 그만 밀려 그만 밀려 가 가고 그래서 아무거나 올려 저 땅 중요한게 아니야 글로 간다고? 플래네터랑 싸우세요 야 넌 도망가야 돼 다른 놈들도 문제지만 너는 진짜 도망가야 돼 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야야 3번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직도 수면 있냐? 미쳤는데 얘네 니가 니가 땡겨 아 니가 니가 쟤구나 내려 아 무슨 저렇게 눕히냐 너가 택퇴 그렇지 살렸냐? 살렸어 살렸어 빠져 빠지고 소환하고 아 니 10벌밖에 못 썼네 아 10벌 10벌이 문제가 아니죠 적의 문제가 아니지 소환하고 나 아껴다 나 죽을 거 같아 죽으면 바로 소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죽었지 천사가 저렇게 시체를 남겨면 죽냐 무섭게 이상놈이네 도망가 된다 런해야 된다 로북 주방 아씨 못 해 먹겠네 개...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하아씨 덜어 버리겠네 너도 소환해 해골 어 너도 해골 소환하고 이거 칼날이 중요한 게 아냐 지금 보니까 칼날로 떡... 칼날로 볼 수 있는 거 없어 하위 소환소 소환해서 어그로만 주고 전투를 하자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어 스타크래프트 한다고 생각하고 놀면서 하지 말고 그냥 다 쓰자 대체 잡아드냐 잡아야 된다 잡아야 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밀렸지 일로 밀렸지 좋아 막 묶고 얼마 누웠냐 넌 접었어 일단 넌 일로와 대박 대박 끈질 거 봐라? 대박 꼈다 꼈다 야 꼈다 회수해 회수해 회수하고 소환해 썼지 지금 쓴 상태지 꼬르곤 소환해 다 같이 싸울 여건 나오지 음 음 으흐흐에헤헤헤헤헤헤하 템프 나쁘지 않아 일로와 그래다 죽었냐? 빨리 죽을 거면 죽어봤어 제 소환하게 이쁠리트 소환해 아 이프리터 몸 너무 못돼 이프리터가 제일 쓰레기야 잡은 거 같은데 큰일 났다 이번에 높이는 건 좀 큰데 고르곤으로 스라프하고 프리터 소환하고 너도 소환해야 된다 너는 몬스터 소환해서 어그로 줘 아유 지금 아냐 지금 몬스터 소환해서 어그로 줘야 된다 어떻게 분산될지 아직 감이 안오니까 너 취업 못했지 지금 이거라도 계속 줘 그냥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맛들 넣지마 맛들 넣지마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잘 잘하면 될 거 같아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보내 얘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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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오고 3번 오고 3번으로 쓰고 1번으로 얘한테 보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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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타 죽은거냐? 아 누워가지고 치우 풀렸어 영혼의 맞다이다 가라 야 야 풀피 뭔데 아 장난하냐? 아 야 잠깐만 이거 치우를 자꾸 끊어버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유지가 안돼 치우를 끊는건 오바지 아무리 봐도 저거 면역이 그런게 있어 기술중에? 너 플랜터도 끊기지 않았냐? 야 플랜터 끊겼어 아 저거 끊는건 진짜 말도 안되지 그냥 있는거 다 넣어놔서 그냥 막 흔들고 아무거나 막 갖다 박아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아 아 내려와 아 미쳤냐고 야 왜 일로부터 싸워가서 야 야 뭐야 왜 죽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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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하나 왜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노잼으로 강하게 만들었어 내가 가진걸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거를 사용 활용하면서 어렵게 이익게 만든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거를 사용할라 그러면 끊어 중간에 끊고 화면 흔들고 졸라 졸렬하게 만들었어 아 걔 노잼으로 아예 밸런스 해놨어 이러니까 이러니까 조회수도 안나오는거에요 해본 사람들도 거의 없고 해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만 있잖아 님들 다 이상하네 보는사람 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인간들만 있어 일로와 야 잠깐만 플랜타 죽었냐? 아니지? 죽었냐? 여기서 지금 소환해 어차피 어차피 끊길수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해 미리 끊겼다고 생각해 티락 없어 큰일났네 어 어 순이 쓰다 어 플랜타 나왔죠 아프지 않은거 같은데 일단은 얘하고 자 다 올라가 올라가고 있는거지 이게 뭐야 정책은 뭐니? 아아 개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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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냐고 아우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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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어졌어 또 아 미쳤네 진짜 이거 왜 끊냐고 진짜 야 끊을거면 스킬 만들지 말아 그냥 어 끊어놓을거면 뭐하러 만든거야 사용이 안되는데 야야야야 나와야 순이 쓰고 야 안싸워? 집 놀기로 한거야 이제? 입에 안 끊겼지? 죽으면 말장 깡이다 안 끊고 나와버리고 어디 일어날거니 여기서 싸움 시키면은 망할거 같은데 아 이프리트가 개쓰레기야 진짜 리얼 몸빵이나 할것이 도망가니까 소환수 주제에 뭘 살 생각을 해 소환수 주제에 싸워도 죽어야지 버텨봐 최대한 그냥 먹고 쇼 될 때까지 한번 버텨봐 설마 끊겼니? 쓰레기 게임 아 야 왜이렇게 만들었어 진짜? 아니 지금 랜덤으로 끊어버리니까 뭐 스킬을 쓰는 의미가 없어 어 스킬을 썼는데 아 랜덤으로 끊겠습니다 이러고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어 어 와이번이나 소환해라 와이번 소환으로 바꿔 돌파 이번에 쓸일 없잖아 돌파 이번에 쓸일 없잖아 공기정령 돼지정령 돼지정령이 낫겠지? 그나마 버티겠지? 송장벌레 가자 흠 줄덕 가로ив게 멀쩡 또 이건 힘이 남는 거 같은 소리야 자빠졌네 아 아 자꾸 욕하게 하네 게임 이거 빨리 와 휴 휴 휴 휴 휴 휴 무섭지 내 디레칭 안들어. 이걸 없어 이럴수야 될거 아니야? 기다리고 그래. 그 따위로 나오냐? 그 따위로 나오냐? 저 건들지말로 여기 싸우자 그냥. 마지막으로. 여 replaced matter. 근데 플레이어를 다 소환한 거니? 우리 소환하기로 약속하고 소환한 거 아니었냐? 하나 받고 하나 더 여기 사레복은 안 때리기로 했어? 사레복이 때리고 있구나? 주인공이 안 때리는구나? 벌써 그럼 어떡하니? 뭐하니 너? 싸우라고 가서 야! 절로 밀어넣었어 넣어두 야! 야! 아... 씨... 그래 다 이런 거 아니겠어? 여 좀 먹여놔야지 나중에 뿌듯함이 있겠지 내가 해골 소환해 할 거 없으면 놀지 말고 2페이지는 게 3페이지잖아 사실상 체력이 풀로 차니까 저게 위험한데 저게 위험한데 보다니 저의 힘이 안타까워 아무것은 준비할지 아무것도 준비할지 아무것도 준비할지 쓰레기 다 죽었잖아 고르곤 같은 거 다 죽었잖아. 통장벌레까지 소환하자. 야 돌아가. 어이없네. 한방에 그냥 녹아버렸네. 때릴래 힐할래. 때리자. 뭐라고? 내 락처야. 오, 안돼. 나 락처를 잃어버렸네. 스펠 뭐? 뭐라고 그랬어 방금? 아 너무 많이 소환했나봐. 이거라 써. 나 써가니? 이거라 써. 그거라 써.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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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멍청한. 뭐야. 뭐야. 죽는거니? 아 죽어. 딜이 짱이었어. 노래 안 끝나는 것 봐. 수준. 어휴. 그래? 쟨 바알의 자식이 아니었고. 바알의 자식 다 쓸어버리려고. 각 잡고 있었다? 아 그랬다고 한다. 하밍 못했어요 아줌마. 구장 끝난 부분이야? 뭐야. 왜 살아났냐? 나의 자식이 아마. 난 이 자식을 죽여야할 것 같아. 그 갯더라. 내가 그것을 죽인다면, 난 그들은 혐의 십아. 그 갯드 할 수 있거든. 이거. 그 갯드가 그들은 양반에 접속했다. 제가 국뽕에 머린다. 그들은 그의 강력을ılı해 나간 걸. 여성의 힘을 가장 큰 날은. 그의 الق forces에 전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그 갯드가 그들은 다른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했지. 제가 좋아서 더 더 더죠. 그 갯드가 그들은 모두 나면 급하게 되었다고. 제가 저의 힘을 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다굴 당해서 질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굴 당해도 이길 수 있게 군대를 만들었다. 일으켰다. 적게 이제 바하를 부활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나는 우리는 바하를 오른팔일 거 생각했지. 우리는 신이 돼서 하급신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페이로를 지배하려고 했어.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를 부활시키고 싶어.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 오인방은 죽은 아버지를 부활시키고 바하를 부활시켜서 하급신이 되고자 했다. 바하를 악마 아닙니까? 근데 악마를 부활시켰는데 왜 신이 되요? 악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급 악마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하하! 너는 바하를 죽은 아버지를 부활시키고 싶어. 바하를 부활시키고 싶어. 누군가가 정수가 가장 많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다. 내가 몇 5명을 죽은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내가, 이르세라, 아마 바르타자, 아마 바르타자. 네, 바르타자.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 발타자가 이제 세종버스다. 둘 다 막을 거야. 바알이랑 발타자 둘 다. 빨리 요약하니까 좋죠. 읽었으면 한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속속한다면 읽는 게 최고야. 내용이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멈추고 알아서 읽어주시기면 좋겠고요. 그렇게까지 보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전기. 야, 솔직히 이겨서 좋지 않냐? 그치? 어. 이거는 넣어둬. 아, 진짜 힘들었다. 자. 가자. 나가자. 레벨업 했구나? 축하한다, 인마. 도대체 안해. 어휴, 길었어. 힘들었어. 너, 어땠 스펙. 13만. 레벨업 멀었네. 그냥 걸어 나가면 되는 거야? 멀어. 어, 둥지인데 뭐, 거기 나가는 길이 있었겠어. 이게 두 마리 안 잡았네? 안 잡고 와 그냥. 뭐하러 잡아. 발타자한테 가라는 거 아니야, 결론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뭐 놓친 거 있나 훑어볼까요? 잠깐만요. 드래곤으로 변신한다. 호흡물약. 어... 드래곤이 지키고 있는 거 우리 해제했죠? 어... 몽크 죽었구요. 로프로. 아, 반전 스크롤로도 이제 해제가 가능하고. 결계 속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다. 자, 그럼 반전 스크롤이 그러면은. 어, 둘 다 된다는 거네. 아, 그럼 나는 반전 스크롤 갖고도 안 써먹었다 이거지. 뭐야. 아, 나 잠깐만 딴 데 보고 있었거든요. 뭐야. 엘민스터. 아, 그럼 너는 지금 누구를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자면, 너는 더 변한 것보다 더 변한 것 같군요. 행절을 지켜본 것 같구만. 내가 더 좋아할 것 같군요. 너는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퍼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일어난 것 같군요. 내가 다시 떠나갈 것 같군요. 내가 다시 떠나갈 수 없어. 내가 더 좋아할 것 같군요. 내가 더 좋아할 것 같군요. 내가 더 좋아할 것 같군요. 발타자는 굉장히 강력한 자야. 그것은 내가 더 좋아할 것 같군요. 내가 더 좋아할 것 같군요. 아... 스톤에 들어가라고? 내가 더 좋아할 것 같군요. 하지만, 너는 그는 더 좋아할 것 같군요. 근데 솔직히 드래곤이랑 악마랑 섞은 개는 진짜 강했어. 악마력은 야바지갈을 진짜 썼어. 저는 그 언데드 계속 부활하는 개 이상한 마법 썼던 개 보다는 훨씬 강했어. 여러 번 싸우는 게 다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만한 거는, 니라 얘는 개 쓰레기라는 거지. 마법을 한 단계에 빨리 해방되긴 하는데, 1레벨 차이고 그것도. 체력이 24 차이 나니까. 심지어 1.5배야. 너무 약해 얘가. 쟤가 문제야. 이라 쟤는 갖다 쓸 게 아니야. 어차피 마법을 조금 더 잘 써봤자, 레벨 오르면 다 복구 되는데, 24는 영원히 복구 안 되잖아. 레벨이 아예 높음이 몰라도. 어디 가냐? 여기냐? 어디 가는 거였지? 아, 머리야. 스톤 가라고? 아, 스톤. 스톤이 괜히 있는걸리 없지. 아. 골 빠개지겠네. 네. 뭔 짓이니? 밑독곳 없이. 야, 봐. 연벙 나 다 뺐냐? 연세번개? 됐어. 이걸로 소환해. 동강이야? 동강이야? 뭐야? You fight, you die! You fight, you die! You fight, you die! 오늘 나갔나봐 대장님보다 조금 쎈는가 보다 어쭈 조금 버틴다 어디 소환 좀 더 해볼까 나 배럭이야 배럭 이제 어따 대고 언제 죽었니 죽기 전에 기뜸 한번 해주지 나 이제 죽어 하고 그럼 내가 살려줬을텐데 아 유감 자식들 말이야 융통성이 없어요 이렇게 정용 소환이 제일 좋은거 같아 나는 다른거 너무 귀찮아 여섯마리나 있으니까 하고싶지가 않아 싸우러 가자 여섯마리나 여섯마리나 송정폴리 두 마리씩 나왔네 야 근데 왜 정용 소환 안됐니 폭수의 구름 할걸 사르벅 사르벅 레디 사르벅 레디 사르벅 레디 깜참 공격 아 너무 많이 나오는거아닌? 당황스럽네 벌레야 가라 좀 심하게 많구나 1번 뭐야 왜 직사했어 뭐야 한 대 먹고 직사해서 풀핀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짜증나 그냥 그냥 우로즈 짜증 뿐이야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흠 당연히 유성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네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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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너 전투적인 갑옷을 못 입어요? 어 언제 그런 노래 생겼냐? 여태까지 입지 않았냐? 원래 그랬냐? 무기 정도는 괜찮지? 그렇지. 그렇지. 응시켜줘. 길어와. 때리면서. 우리 친구 유성보스님. 찐따새끼구나. 또 죽었네. 그냥 죽어 있어라. 죽어서 뭐하냐? 어쩜 죽을텐데. 유성. 나의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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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해. 나의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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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의 포커스. 나의 포커스. 나의 포커스. 나의 포커스. 내가 Pyrene patient. 핸 작품. 그러나. 제자들. 왜 몽크라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알몸으로 덤비냐? 자식 재수없게 어둡다 야 가자 들어가! 자 수도원에 들어왔구요 이..여..여..여.. 아니라고? 이리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 같죠? 다음 시간에..라고 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방하자 윗동네만 딱 해방됐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서 가죠 자 오늘 그..더러운 드래곤 두 마리나 해치웠죠? 두 마리라기보다는 어찌됐건 바알스폰 한 그룹 해치웠구요 지금 쪼꼼 했어 쪼꼼 예새 바알스폰 잡았고 발타자만 잡으면은 이게 흐름 상황을 보니까 바알 잡고 끊을 거 같네요 저는 발타자는 예상에 안 넣어놨는데 잘 풀려갈 것 같습니다 존재 자신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저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뿅 수고하셨습니다